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배 만드는 게임 배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끝까지 하질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친구야 친구야 너 땅 발에 땅이 묻혀있단다 친구야 비켜 나 엄청 큰 배 만들거야 저리 가 저리 안가 빡빡 마리오 빡빡 아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지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것인데요 제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시작 노래를 꺼야겠다 노래 굉장히 시끄러울테니까 자 그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어떻게 만들더라 여기 있다 자 풍선이랑 이렇게 재료들이 잔뜩 있는데요 자 먼저 일단은 뜨게 만들어야 돼 뜨게 만들어야 되니까 뜰 만한 걸로 아 다 떴지 맞아 요거는 다 떴어 일단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Got A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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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먼저 해줘요. 그래야지 배가 부서져도 다시 불러올 수 있거든요. 네? 네? 네거티브 파츠가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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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세이브. 네? 왜요? 왜요? 무슨 네거티브 파츠가 있어서 세이브가 안 된대요.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피그호, 피그호 여러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다다다다. 입, 눈, 코, 바퀴. 부스터까지 달린 완벽한 배고요. 이건, 이건 갈 수밖에 없다. 간다! 간다! 발진! 부스터! 잠깐 부스터 꺼 꺼 꺼 꺼 꺼! 부스터 꺼! 부스터 꺼! 아, 조절해야 돼! 조절해야 돼! 조절해야 돼! 조절해야 돼! 부스터 끄라고! 부스터 끄라고! 부스터 끄라고! 아, 에이! 에이! 부스터! 에이! 저쪽으로 봐야 되는데, 부스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 다 켜볼까? 하하하하하하! 전부 다 켜야 되는데, 킬 거면은? 아, 뱅글뱅글 돌지만 하고, 우리 피그호, 정신없이 돌고만 있습니다! 살짝, 살짝! 그렇지! 이쪽에 켜줘! 그렇지 부딪히면서 그렇지 바로 닫혀버리시고요 부스터 부스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부스터 1회용이네 부스터 1회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탈다리로 전부 다 부시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저번에 어디까지 갔더라 이거 끝이 어디였죠 저기 끝인데 천천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피그야 자리가 어떠니 굉장히 좋아요 꿀꿀꿀꿀 그렇구나 자리가 굉장히 좋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우리 슈퍼 피그호 얌얌쩝쩝 돌도 씹어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덥덥덥 돌도 씹어 먹고 있어요 역시 역시 밥은 돌이지 덥덥덥 아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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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이빨은 아직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요 턱이 조금 상하고 있네요 역시 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돌은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였어요 돌은 안 먹는 게 좋겠다 먹지 말고 가자 저번에 뒤집어지는 데서 못 갔는데 이거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톱니바퀴도 상대가 안 된다 내 상대가 안 돼요 어 바퀴 없어졌다 어떻게 해 아 아 내 손톱 아 아 내 턱 아 아 대포 쏴 빠이어 빠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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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인가 대포도 대포도 일회용이네 대포도 일회용이었어요 몰랐네 대포 한번 발사 준비해보자 발사 준비 빠엄 빠엄 내 배 맞은 거 같은데 아닌가 대포로 조금 이제 장애물 없으면서 가자 저번에 어디서 빠엄 사탕이다 맛있는 사탕이다 빠엄 어 뭐지 이거는 뭐야 왜 뭐야 땅이 왜 올라왔지 땅이 올라와 버렸어요 뭐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맞아 저번에 여기서 막 땅 가라앉고 막 난리 나가지고 어 저 친구들 뭐야 저 친구 뭐야 부스터 하나 달고서 엄청 굉장히 어 부딪히나 땅에 부딪히나 친구야 어떻게 됐니 친구야 괜찮니 친구야 어떤 거야 친구야 어디갔어 친구야 어디갔어 부스터 친구 저기있다 요 친구 뭐야 이거 혼자서 오 나룻배 하나로 여기까지 엄청난데요 나룻배 하나로 여기로 왔다고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세상에 나는 이 엄청난 전차를 끌고 왔는데 우리 피그호에는 그런건 통하지 않는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우리 피그호에는 화살 따윙 통하지 않는다 왜냐 천장도 있고 아 천장을 한 한급 더 할걸 천장 위에 여기 하나 더 막아줄걸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천장이 너무 약하네 아니야 그래도 이정도면 충분해 지금 손발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데 어 턱 으허헤헤 턱 으허헤헤헤헿 내 털 도를 씹어먹다가 턱이 자꾸 다치고 있어요 여기는 배수 쓰레기들이 잔뜩 버려진 곳이구요 어떻게 됐지 그 친구 오고있나 떨어졌나봐 아 오 있어 뭐야 가고 있어 아직도 세상에 나랑 동돈하다고 그럴 수가 그럴 리가 없어 어 사람 없다 사람 없잖아 배 위에 사람이 없는데요 사람이 없다니깐요 봐봐요 배 사람이 없어 어디갔어 운전소 어디갔습니까 이거 배만 없는데 배만 가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인 것인데요 다음에 내가 어디서 어디서 빠졌었더라 여기였나 무슨 막 모래 아 여기다 여기 여기서 빠졌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당했었는데 아 여기서 부스터를 갖고있다 부스터를 쓰던지 해야겠는거네 빨리 물 차라 간다 꿀꿀이요 출동 꿀꿀꿀꿀 꿀꿀이요 출동 너는 너는 약하지 않아 꿀꿀아 가자 가자 아 됐다 저번에 저기서 당했거든요 아 뭐야 이번엔 욕이야 아니 그 무슨 아 안돼 우리 돼지 배대지야 배대지가 깎여간다 잡지 돼지야 손이 손이 없어졌어 족발 족발 해먹었어요 피그야 너의 친구를 잡아 먹으면 어떡하니 배가 고파서 그만 그렇구나 배가 고팠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자 계속 가자 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는데요 저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기 이상으로 어려운 구간은 없지 않을까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이거 깼다 깼어 어 가다 우와 대포 대포는 대포로 대포는 대포엔 대포로 빵 멀쩡하네 저기는 안돼 내 돼지 터진다 으아 아 튼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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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라 버텨 유리창으로 앞에 창문도 만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잘 보면 여기 입이요 여기 유리창이 달려있어가지고 요리로 보호막이 생겨있는거에요 그래서 전혀 빈틈이 없다 굉장히 엄청난 무시무시한 배다 어 지레밭이다 지레밭 어떡하지 이거 대포를 쓰자 땀 안터지네 아 아 뭐야 별로 안아프네 에 부시국아 역시 우리 피그 피고다 아 아 밑에가 좀 많이 까지는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가자 아 됐다 지레밭도 지나가요 여러분 지레밭 지나갑니다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웠어요 손과 발이 굉장히 만신창이가 된 채 우리 피그호 뭐야 이도 빠졌다 유리창도 깨졌다 아 유리창도 벌써 깨져버렸어 뭐야 못 지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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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야 안좋아 어 의자가 의자가 없어 의자가 의자가 없어요 클럽다 클럽다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아니 저걸 어떻게 부수고 지나가냐구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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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저거는 저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하하하 하하 아니 아니 저거 없었잖아요 저런거 저런거 뭐야 저거 톱날이 돌아가면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라고요 돌 부시면서 제일 빨리 가는건데 저거는 좀 힘들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구요 어쨌든 어쨌든 클리어를 도전해봤지만 오늘도 아쉽게 실패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또 언젠가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 하하하 땅